강릉 지미씨 네 이정도는 전국에 기록을 약간 넘고 있을 수 있는 윤혀한테 보여줘요 윤혀은 0,4천이다 3,000번째ning이다 3,000번째 아필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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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Hello everyone on YouTube This is my channel, Debbie Can you please subscribe to my channel? 너는 뭐하는지, 너는 내가 그리지 못하는게 하자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하는거같아 네, 이거 하자 네네 너는 내가 한참을 하고 싶어 내가 한참을 하고 싶어 내가 한참을 하고 싶어 내가 한참을 하고 싶어 한참을 하고 싶어 내가 한참을 하고 싶어 너는 뭐지? 내가 한참을 하고 싶어 ,아,아.. ,,.. ,,. , ,, 제발, 형, 누구야? 조용아! 와, 연습을 좀 못해. 결혼이 지금 기메한 사람이에요. 형 파워링인 줄 알았어. 형, 여러분. 샤드위치 래덱타니 와 얘들아 형 진짜 조심하네 promise 한 번만 더 오래 걸려 허베야 내가 봤을 때 여기가 진짜 손발? 손발 손발! 와우! 얘들아 와우! 얘들아 와우! 야 너무 힘든데 이거? 와 너 숙불이 못 봐 형 형 편 그냥 오는 게 목표예요 뭐?